교훈 불격 요 미션하면은 교훈 맨날 이상한데 들어가 타격이랑 수비에만 계속 들어가겠지 소거 뽑으러 가야지 소거 뽑으러 가야지 소거를 뽑으러 가야지 아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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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대로 가면 그램린 아 타숙 강화 그만하라고 이런 교훈 빠져네 안 좋은데 그럴 수 있어 차 세트 어 발굴 교훈 아니 뭐지 아 같은게 예상은 했지만 거짓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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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장 남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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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 똘굴? 똘굴 또 훈 세발이 시켜 훈보기 놀임덥지 소주? 사, 코덱은 해야될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이거야. 완타. 차라리 완타가 좋은 거 아니었을까? 완타. 완타와 고산. 이 정도는 맞아줘야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점점. 세진다. 떡상 예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 아니 잠깐만요. 오늘따라 그램 린 매섭네. 진짜. 왜 이렇게 맵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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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죽는다구요 13 아 잠만 큰 날 뻔했다 으아악 뱀 식물이다 저게 뱀이야 식물이야 이것은 뱀식물이다 해시계 갑자기 해시계라고 그러면 그냥 해시계 덱 되는거 아냐 오오오오옴 반대치 어 잠만 진 아 타타타인데 뭔데 아 쓰레기 뒤져 영영영 하아 영발령 해야지 이거 마미손 아 아 아 개시계에 어떻게든 돌려 야 되는데 기사 아닌데 폼타 아 폼타말고 그냥 불줘야기나 주지 에 에 에 일단 흘폼 흘폼 모으긴 했는데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영체화 뚫는거 봐 혈안 혈안 필요함 불격 강화가 계속 제대로 안되네요. 아이씨 영체화 뚫는거 봐 혈안 필요함 까비 포식 포식 근데 교훈이랑 겹치는데 아이씨 영체 해시계면 룬피라미드지 교훈 많이 봐야되니까 일반 모비주로 가고싶은데 길이 그렇게 안나있네 아이씨 영체화 뚫는거 봐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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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유물 바로 쪼그라든 수호자 해시계라 미래는 있는편인데 해시계라 미래는 있는편인데 을메 흐흐흫 개틀팽 따블블불조약 불교 또 나왔어 오케이 이교훈으로 간다 굿 이 도리오 교훈으로 겨우 3개씩 봐야 되는데 다 쿵 다 쿵 다 쿵 12강 126댈 이 도리오 아니 이 도리오 교훈 하려고 얘기를 꺼낸건 아니었는데 와플 미신의 와플 이 도리오 불경 13강 13강 와플 병불 병불 병속에 불태우는 일경 와 그새를 못참고 바로 바로 기생충 같고는 프로다 프로 기생충 프로 오 으이 이건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아 이 도리오 네 멘에 더프가이 177 디시즈 덱 달팽 으이 달팽 26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7강 18강 19강 20강 갈 수 있나? 아니 20강은 불에서 가는구나. 21강까지 갈 수 있을까? 사혈 사혈도 괜찮긴 한데 영체화라서 피 1밖에 안 깎이고 20강까지 갈 수 있을까? 아하 못참았다 저걸 어떻게 참아 전등 취약을 걸 필요가 없네 성인 교훈정도는..잠깐만 교훈정도는 들고있어도 되겠.. 근데 어차피 200리라 못보네 휠폼하면 볼수있긴하네 아니다..15면.. 아..이돌이 섞으면 되나? 그냥 되네.. 와우 피해를 306줍니다 첨탑 밖에 나가서 써먹어야지 소기 디리디디딤 아니.. 결국 새시계가 당한거 아닌가? 미션 성공 달카두님 만원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